대구는 2021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전방 2개 3개 5호성 세징야 안효구입니다. 네 중요한 건 오른쪽 윙팩 포지션에서 정승원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명단 제외에요. 2대 패스 2, 3번을 통해서 중앙을 돌파할 수 있는 소원입니다. 아니요. 넘버 2인데요. 세징야는 한 번의 기회도 슈칭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홀식을 주고받으면서 승점 1점씩 나누어 가집니다. 중앙에서 장작을 만들었다. 전반 쇼팅 세컨몰 세징야 벗어납니다. 침착하게 슈팅 각도 만들어내면서 세징야의 마무리. 세징야의 마무리. 인천의 콩 첫 승, 시진 첫 승. 이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래서 결국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세징야가 올립니다. 세징야가 올립니다. 앞쪽으로 세징야. 앞장 접고 세징야 중원에서. 주거리다가 이렇게 패스 해갖고요. 세징야! 이제 아승관 패스가 완벽했는데. 이거는 걸렸다고 봤거든요. 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저는 슈팅 타이밍 완벽했잖아요. 이렇게 주고. 츠바사와 박한빈에서 연결돼서 리턴 나왔을 때 세징야 이런 거 놓치시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대구는 뭔가 지금 공수에 걸쳐서 2차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오세요. 오, 자. 세징야가 살면 심쇼. 세징야! 아, 제가 세징야가 부활 방치 못들인 것까지요. 자, 전반기는 저희가 예비했죠. 펀티멜은 한 번에 해보도록 한다. 지금 제주가 경기는 굉장히 잘 불어나가고 있었는데 선제골이 오히려 잘 지켜내는 수리실 분량이 무너졌고 스스로의 낄리스로 세징야에게 최고를 영향하고 말했습니다. 세징야가 살아야 대구가 선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세징냐의 골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올라가는 페이스! 세징냐입니다. 세징냐, 세징냐, 세징냐! 코칭은 다치마! 5번 버티! 킥을 일단 보르시다 빠졌고요. 골 때 아직 라인을 좀 받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3번 버티. 아, 돌아간다. 황평 선수가 연속됐어? 세징냐? 대구FC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 그 모자의 말은 전 결과가 이제 되도록 몸이 약간 세곱인데요 다음 점표는 표ytку부터 꺼봉 압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거사다 적very poor Butch 빔 보셨습니다 수련 자 이근호 선수가 역시 길게 때려넣는데요. 골키퍼 최영훈 선수가 나와서 암정적으로 처리. 최영훈 판단 좋았어. 다수가 합격이 엮어라는데. 네. 이근호 선수도 좀 많이 아쉬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어 돌아섰어요. 울산에 찬습니다. 자 이동경이에요. 이동경 정우코 두 번째 접습니다. 이동경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반칙은 아닙니다. 말아냈습니다. 정태욱 이동경 뭐 절친으로. 자 그리고 대구의 역승. 세징야 왼쪽입니다. 세징야가 들어갑니다. 자 수비 합격. 정권정적으로 해야죠.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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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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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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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2대1. 4대1. 1대1. 2대1. 1대2. 3대1. 1대1. 2대1. 이골anne Woo. 공상 세워줘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격정은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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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라운드의 경기 대구FC가 치열한 전투 끝에 울산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경기는 대팍 대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